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오늘은 플랜 B 시리즈 역학의 기술 버전 2 강좌를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운영하고 있는 10여종 정도의 N제 시리즈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기초적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평판, 강좌 특징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3년째 올해 운영이 들어가는 강좌니까 아무래도 익숙한 선배들의 입소문으로도 또는 여러분들이 이미 제 커리큘럼 쭉 살펴보시면서 이미 버전 1을 수강하신 분들은 굳이 버전 2를 수강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버전 1과 버전 2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버전 2를 새롭게 들으시려는 버전 1을 스킵하고 버전 2를 들으시려는 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버전 1을 들었다면 이미 이제 플랜 B 시리즈가 어떤 취지에 어떻게 운영되는 강좌다. 난이도만 조금 차이를 준 거거든. 난이도만 살짝 올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버전 1을 수강하고 버전 2로 넘어오시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더 많긴 할 텐데 그러면 사실 OT를 굳이 안 봐도 상관은 없다는 거. 대동소의한 컨셉과 운영 방식을 가지고 진행되는 강좌다. 다만 난이도를 좀 올렸다. 당연하겠죠. 1을 듣고 2를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 더 쉽거나 같은 난이도면 사실 좀 훈련의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고 버전 1에서 익혔던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도록 유도하는 강좌다. 라는 생각이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획 의도는 사실 원래 기획 의도는 이랬어요. 이게 약간 최근 들어 좀 퇴색이 됐는데 원래 기획 의도는 원래 기출을 수강하고 개념과 기출을 수강하고 본격적으로 N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화 N제 또는 유형별 N제 또는 전범위 N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N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기출까지 몇 번 돌렸는데도 아직 문제풀이가 완전히 체화된 상태가 아니어서 뭔가 이제 개념은 뭔가 알고 또 기출도 풀어보긴 했는데 실전 문제를 접했을 때 문제가 좀 안 풀린다. 이건 워낙 많은 물리러들이 느끼는 이제 학습에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잖아. 개념을 뭐 나는 관성의 법칙이 뭔지 알고 운동량 보존이 뭔지 알고 다 아는데도 왜 문제가 좀 원활하게 안 풀릴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리도구들, 프리법들, 이른바 프리법들 좀 더 이제 다듬으면 효율적인 프리법들을 좀 체화시키는 진검다리성 강저가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획을 했는데 이 플랜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됐던 모양이에요.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도.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뭐 삼순환 기출 보기 전에 플랜비부터 본다. 이런 학생들도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순환 기출, 기출이라는 게 그렇잖아. 쉬운 문제도 있지만 기출을 풀다 보면 어려운 기출들도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쉬운 걸 풀었을 때 잘 풀었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걸 풀었을 때 막혔다는 생각이 이제 온몸을 지배하니까 10개 풀어서 7, 8개를 풀어도 한두 개에서 막혔던 부분들에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출은 아무래도 문제풀이의 시발점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다시 말하면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꽤 어려운 기출들도 있다 보니까 그게 모조리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당연한데도 답답함들이 있어서 성격적으로 좀 꼼꼼한 애들은 플랜비에서 좀 역학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역학을 풀 때 여러 가지 포인트들 효율적인 풀이법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더 다듬고 기출로 넘어가는 게 심리적으로 편하다. 그런 학생들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방금 전에 한 얘기입니다. 운동량 보존을 알아. 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알아. 하지만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고 효율적인 풀이법들을 골라서 적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이겠죠.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약간 진검다리성으로 한 번 더 이제 개념 수준까지는 아니죠. 개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리뷰할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교제입니다. 강좌고.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뭐냐. 조건 분석을 할 때부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를 읽었는데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가속도가 0이고 그럼 합력이 0여서 어떤 미지힘들이 성립이 될 것인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관성의 법칙을 적용해가는 훈련들이 그러니까 뭔가 관성의 법칙을 알아도 덜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 조건을 읽었을 때 가장 심각한 건 문제 조건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좀 덜 된 경우. 근데 그거는 이제 개념은 아는데 문제를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개념도 모르는 거니까 2단계 학습은 아닙니다. 그건 개념을 한번 더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아예 접수가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풀이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개념이 덜 돼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는 개념과 좀 쉬운 수준의 기초를 조금 더 보기를 권장드려요. 근데 플랜B만 하더라도 개념은 어느 정도 아는 거지. 물어보면 척척 대답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쉬운 기출 정도는 어느 정도 핸들링이 가능한 수준. 근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 이거는 쉬운 문제와 까다로운 문제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그 차이점이. 첫 번째, 계산의 복잡성. 말 그대로 계산량이 많다 적다. 그게 난이도를 결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질 쪽으로는 뭐냐면 조건을 노골 쪽으로 제시하느냐. 간접 쪽으로 제시하느냐. 그러니까 한꺼풀 뻗겨야 지니가 파악되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툭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사사삭 숨겨두는 거죠. 문제 그래프 안에 또는 어떤 특정 문구 안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장해석하고 또 개념으로 바꿔서 해석하고 또 경험상 이런 부분들은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야만 문제가 좀 뚫리더라라는 경험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만 조건을 숨겨놔도 그 진입 파악이 안 되는 학생들은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시간 투자를 해가면서. 또는 그런 이제 풀이를 보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는 이유는 보면서 깨우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했다면 10시간이 걸렸을지 15시간이 걸렸을지 10문제를 풀면서 깨달았을지 100문제를 풀면서 깨달았을지 모르는 것들을 제가 액기스로 강의를 통해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막혔던 부분들을 도대체 강사, 배기범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저런 건 저렇게 해석을 해서 저렇게 연결을 하고 저렇게 시기나 그래프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간접 경험을 통해 모방을 하고 적용을 하는 그런 훈련들 그런 것들을 연습해가는 강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플랜 B는 어찌했거나 저의 본격적인 N제 이 뒤로 가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AP7이라든지 기본비급이라든지 일당백이라든지 16트레이닝, 16플러스4트레이닝 여러 N제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런 본격적인 N제 시리즈에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본인이 위화감을 좀 느낀다. 문제를 풀 때마다 또는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런 학생들은 플랜 B 시리즈를 종류별로 플랜 B 시리즈는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역학이 약하면 역학의 기술 비역학이 약하면 비역학의 논리 또는 모의고사를 푸는 데 위화감이 있다면 16플러스4트레이닝 또는 모의고사를 푸는 데 시간 한 배에 좀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비역학들만 또는 비킬러들만 모아서 진행하는 올해 개강할 예정이죠. 16트레이닝 다양한 어떤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개강을 해두었으니까 선별수강 하시면 되는데 첫 발이다. 이게 어쨌든 문제 조건을 교과 개념을 투영시켜서 이해하고 또는 때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조건을 상당히 은밀하다고 하면 그렇고 은유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좀 까다로운 문제들의 조건을 어떻게 한꺼풀 벗겨서 여러분들이 좀 바로 풀이로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을 익힐 거냐라는 부분들을 좀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최대한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게 좋거든요. 너무 기출 유형 기출 유형이 기본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실전 문제를 푸는 이유는 결국 그거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삼순환 기출대도 기출은 매우 중요한 학습 교보제다.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 하지만 그걸 또 약간 네거티브하게 해석하면 기출은 절대 안 나올 문제들의 집합체다. 똑같이는 안 내니까. 비슷하게는 내지만 똑같이는 안 내잖아. 어떤 숫자를 바꾸든 발문을 바꾸든 발문의 형식을 바꾸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변형의 정도가 심해지면 이른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것 같은 신경영 문제 또는 예전과 같지 않은 뭔가 좀 난이도가 복잡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출은 기본입니다만 우리가 결국 기본적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걸로 끝이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기출 유형을 약간 넘나드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상황들도 여기서 이제 당연히 다룬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플랜 B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구분을 시켜드리자면 이건 말 그대로 1단원 역학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1단원 첫 장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만 다뤄요. 그 다음에 비역학 논리는 열역학이라든지 특성적성 이론이라든지 전부 다루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어려워하는 열역학, 특상, 또는 전기력 합성, 자기장 중첩, 전자기 유도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다루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통 버전 1 O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그래도 본격적인 제 N제 시리즈보다는 난이도가 낮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애들이 또 그걸 너무 과잉 해석을 해가지고 노배들만 듣는 거냐 허수 전용이냐 여러분들 표현이죠. 못하는 애들만 못하는 애들 끌고 가는 강좌냐 하면 내가 여기서 예, 아니요로 대답하기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N제들보다 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버전 2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버전 1보다는 난이도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버전, 자기가 기출을 풀 때 약간의 위화감을 느끼는 정도라면 버전 2를 바로 수강하는 건 무리일 거예요. 그러면 버전 1을 듣고 버전 2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기출을 어느 정도 풀만 해. 나는 기출을 풀만 한데 때로는 킬러도 곧잘 풀어. 그런데 역학만 한번 모아서 한번 흔들어서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은 버전 2를 바로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정도는 제가 버전 2 개강 임박해서 조금 더 구분을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 아니요로 대답하기 힘듭니다. 근데 버전 2는 아니요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원래 플랜 B 버전 1도 노베 전용, 허수 전용으로 기획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역학을 어쨌든 역학이라는 것의 상징성이 있잖아. 물리는 역학이 정복이 안 되면 고득점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어떤 큰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과 경험을 제공해 드리는 강좌인데 상대적으로 뭔가 기출 킬러를 풀기에 위화감을 느끼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전 2는 그 느낌은 약간 적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조금 뭐 계산량도 좀 있고 함정도 조금 더 많이 배치했고 난이도를 전반적으로는 살짝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출 학습 또는 개념 학습 후에 난이도 있는 기출 문제를 풀다 어려운 학생들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정도는 기출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풀어서 맞추기는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다시 말하면 효율적 풀이가 안 되는 애들 아예 못 푼다? 푸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또는 이건 이제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이건 비슷한데 멘탈적인 거죠. 프로도 아직은 본인이 난 본격적인 실무 학습이나 본격적인 심화 엔제 학습으로 넘어가기에는 겸허한 애들이 좀 있어. 지금 이른 것 같다. 난 조금 더 바닥을 다지고 기본 내공을 좀 더 다지고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플랜 B를 한 번 정도 풀고 가도 좋아요. 슬림하잖아. 문제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역학 유형은 다 들어있습니다. 전체. 그 다음에 연습에 최적화된 난이도를 좀 고루고루 배치했어요. 쉬운 문제도 있고 적당한 문제도 있고 플랜 B지만 꽤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꽤 신선한 문제들도 있어요. 새로 출제한 것들이기 때문에. 스몰 이제 교재는 뭐 플랜 B 1권과 동일해요. 플랜 B 버전 1과 똑같습니다. 본 교재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는 워크북과 정답 및 해설 전체 16개의 세부 테마로 120 문제를 수록했고요. 난이도는 고르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출제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출제 들어가서 한 2개월에서 두 달 반 정도죠. 저희가 최종원고를 받은 시점이니까 플랜 B 1권을 지필했던 팀에서 여전히 또 담당을 해주셨어요. 저희 이제 외주 출제팀 그리고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의뢰한 난이도와 형식에 맞게 협업을 해서 제작을 했다는 거. 구성은 그냥 그렇습니다. 구성은 사실 보시면 아죠. 알죠. 문제가 있고 약간의 개념 요약과 풀리법 요약된 섹션이 있는데 강의 진행상으로는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해요. 워크북은 순서를 바꿔서 한 번 쭉 다시 한 번 재반복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이제 워낙 플랜 B가 문제가 좋다라는 소문은 많이 났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강의 들을 시간은 없는데 문제가 좋대니까 교재만 구해서 풀자. 근데 엔젤은 그게 사실 실무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자기가 풀어서 해설지 보고 맞춰보는 게 물론 효율적이긴 하지만 몇 개만이라도 발췌 수강이라도 좀 하면서 저와의 풀이를 비교 대조해보는 그런 시간은 빠르게라도 좀 갖는 것이 조금 더 교훈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교훈을 좀 더 누적해간다 축적해간다 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수강을 좀 병행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거 어쨌든 버전 1.0과 거의 대동소의한 컨셉과 구성으로 만나 뵙게 됐고 난이도를 살짝 높였다는 거 기존에 제 의도와는 달리 기출을 풀기에 앞서서 보거나 기출을 푼 이후에 보는 학생들 또는 뒤늦게 나중에 N제 다 풀어보고 시중에 나와 있는 N제 다 풀어보고 또 하나 풀 거 없는데 플랜 B도 풀어볼까 이런 학생들마저도 있으니 제가 뭐 딱히 어떤 시기에 이런 학생들이 꼭 이렇게 들어 라는 걸 강제할 수는 없겠으나 본인의 형편에 맞게 어쨌든 역학에서의 어떤 최대의 어떤 효율성 학습에서의 효율성과 또 성취를 좀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역학만을 딱 뚝 떼가지고 정리하기에는 최적화된 강자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전 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 모평 전 상반기 때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역학의 기술 버전 2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강자는 좀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120문제밖에 안 되니까 15강에서 20강 사이 정도의 분량으로 아마 3월 학평 전후 직전 직후에 아마 완강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번 3월 학평을 대비하는 어떤 기분으로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강의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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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